짧고 굵게 한 분한테만 말하겠습니다 저희 안무를 멋지게 짜주시는 퍼포먼스 디렉터 성득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쌤! 안무 정말 멋있어요 아 멋있어 네 제발 컨펌 한번에나게 좀 잘 짜주세요 만약 안되면 PD님과 싸우세요 이야 아 파스팅이 되는 말입니다 파이팅 우선 정말 미안해 나도 한 번에 받고 싶어 짜는 나는 안 들겠니 내가 지금 거기 올라가고 싶어 해볼되나? 해되네 아우 아 섭외 싫어하네 죄송합니다 아하하 아하 아하 아하하 아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